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고공행진하고 있죠. 킹달러를 넘어서서 갓달러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해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외교보다 국내 정치가 더 중요해서 그런 건데요.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뭐니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을 하다 보니 시중에 달러가 줄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는 건데요. 킹달러가 되다 보면 미국도 손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수출이 줄고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손실보다는 인플레를 잡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올 들어 달러 가치는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수입 물가는 떨어졌죠. 그래서 대중국 간세 완화를 하려하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강달러가 된 것을 이용해서 미국 현금 부자들은 해외 자산을 저가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반대의 움직임이죠.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요.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이자 부담도 더 많아집니다. 고환율과 더불어서 고유가가 함께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서 무역 적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 일본도 엔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제니지 앨런 상관도 시장이 결정한 환율을 지지한다라면서 인위적인 시장 개입하지는 않겠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달러는 패드 정책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기본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통화 가치 하락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미국은 앞가림하는데 바쁘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나라들의 상태 때문에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고 오랜만에 크게 올라서 그런지 특파원님 안색도 되게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번 주에도 10월장 행복하게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저도 조금 장이 좋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영국 정부가 시장 요구에 굴복해서 감세 안에서 부자 증세, 고소득자 최고 세율 적용을 폐지를 했죠. 하지만 전체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 안에서 부자 증세가 차지하는 건 20억 파운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국의 재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크레딧 스위스, CS은행입니다. 제2의 리먼 브라더스가 될 거냐, 제2의 도이치방카가 될 거냐, 여러 우려가 많은데요. 불안감이 많습니다. CS 주가는 현지 시간으로 한때 장 초반에 11% 이상 빠졌다가 약보합으로 끝났죠. 그리고 CS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 스왑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보다 더 높이 더 치솟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진정되면서 주가 하락폭도 확 줄어서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CS 경영진이 재무건전성에 대해 주요 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지난해 한국계 월가 투자자 빌 황이 이끌던 아케고스, 이 마진콜 사태 때 가장 많이 물렸던 곳이 CS, 크레딧 스위스 은행입니다. 알려진 액수만 47억 달러다, 51억 달러, 즉 6조 원이 넘는데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런 손실과 부채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가 신용위기를 겪어서 제2의 리먼버러스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일에 있는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관심사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대면 회의로 열리는데요. 경기 침체로 감산량을 결정합니다. 주요 외신들은 하루 평균 100만 달러 감산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회의 때 결정했던 감산량이 10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산유국들은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떠받치려고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 에너지 소비국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일에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신규 일자리는 전달보다 좀 줄어들겠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3.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괜찮은데 다른 나라들이 좀 힘겨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패드 인사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필립 제퍼슨 패드 이사를 비롯한 여러 패드 인사들이 공식석상에 섭니다. 여기서 이들이 현재 시장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럽 내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 계속 좋은 분위기로 이어갈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